안녕하세요 브로커입니다. 시저팀의 태풍필드에서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RS 암호헤바 AM-013 환위배적 모델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. RS 암호헤바 AM-013 모델은 환위배적 소총을 외형적으로 재현한 물건이며 RS사의 물건답게 내부에는 EFCS, RS, 전자트리거, 기어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덕분에 빠른 단말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. 또 추가 튜닝으로는 호복보무는 마루히 호복보무로 모터는 SHS, 하이토쿠 모터로 교체를 해주어 단말 반응 속도와 명중률을 더 향상시켰습니다. 이날의 기어 세팅으로는 월트캠 2장목에 코러크 기어, JPC 2.0, 플레이트 캐리어, TMC제 로닝벨트와 사파리 호시터를 장착하여 게임을 뛰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십니다! 3, 2, 1 2, 2, 1 2, 1 2, 1 1 2, 1 1 2 1 2 1 2 2 2 1 2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원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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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이리와! 1번 하나 1번 하나 이때 아군이 전사하는 소리도 듣고 저는 적이 빠르게 달려와 저의 뒤를 노리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저도 뒤로 후퇴하였습니다. 온라온라온라 온라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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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온라 아, 간다.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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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바람뿡있죠 자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